구두새와 이묵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인색한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찌나 인색한지 남은 물론 가족에게도 야박하게 굴었고 심지어는 먹는 것도 하루 두 끼로 줄일 정도였어요. 이 부자 영감은 광의 열쇠도 늘 자기가 차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광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딸은 물론 아내조차 자기 집 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감은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일이 없었어요. 이웃 사람이 공경의 처에 밥을 굶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웃의 가난한 아낙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악은 어찌나 가난한지 미역국을 끓여먹을 수도 없었고 쌀 또한 떨어져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영감의 아내가 최근 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웃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먹을 게 없어 가난한 아이와 함께 굶고 있답니다. 남편은 멀리 장사를 가 있는데 오려면 아직 멀었다는군요. 영감이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애를 낳으라고 했어? 내가 왜 그 여자를 도와줘? 영감이 길길이 뛰자 아내는 이내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자 영감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고두새야 저런 영감은 분명 천벌을 받을 게지.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영감은 더 많은 재산을 모아갔고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은 볼일이 있어 며칠 동안 한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를 어쩐다지? 광열쇠를 가져갈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지 아내에게 맡기고 단단히 주의를 쓰는 수밖에 이렇게 생각한 영감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부인, 이 열쇠를 단단히 보관하시오. 그리고 양식은 꼭 필요한 만큼만 꺼내 먹을 것이며 절대 쌀 한 톨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알겠소? 예, 염려 마시고 한양에나 잘 다녀오세요. 아내는 열쇠를 건네받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영감은 곧 길을 떠났어요. 영감이 언덕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구두새인 남편과 달리 인정 많고 착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주고 간 광열쇠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남에게 인정 한 번 베풀지 못하고 손가락질만 받았으면서 어찌 계속 저러는가 내가 영감에게 맞아 죽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어 그동안 영감이 쌓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아내는 당장 광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커다란 광에는 별의별 물건이 가득했어요. 쌀과 곡식이 수백감 하나 쌓여있었고 그 밖에도 금, 은과, 빛, 쥐, 진주 등이 가득 담긴 보석상자와 비단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사람을 시켜 이웃집 산모에게 미역과 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려운 집에도 쌀과 옷을 보내주고 수를 빚고 음식을 장만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인색한 보좌집에서 갑자기 잔치를 벌이자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몰려들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떠난 보좌 영감은 그날 저녁 무렵 한강 나루터에 도달했습니다. 영감은 작은 나루배에 올라탔어요. 영감이 올라타자 사공은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스르르 움직이며 강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가 강한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닷없이 강이 보글보글 끓더니 어느 순간 강물이 둘로 쪄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라진 강물에서 강물에서 무시무시한 이묵이 한 마리가 고개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영감과 사공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공은 너무 놀란 나머지 바로 실신하여 뱃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영감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때 신기하게도 이목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듣거라 저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런 못된 놈 그동안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도 쌀 한 토를 나눠준 적이 없는 놈이 뭐가 어쩌고 어째? 영감은 이목이가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이목이님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는 남에게 베풀며 살겠습니다. 이제 너만 잡아먹으면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는데 용서해줄 것 같으냐 영감은 머리를 조아린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을 잡아먹으려던 이목이가 갑자기 고개를 높이 쳐들더니 어느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이목이가 깜짝 놀라며 탄식했어요. 틀렸구나 용이 되어 승천하는 건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루어야겠다. 이목이의 말에 영감이 얼른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목이는 못내 아쉬운 듯 입을 짭짭거렸어요. 정말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이 연방 감사의 인사를 하자 이목이가 아쉬운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참으로 아깝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너의 착한 부인 때문에 아쉽게도 그만 너를 놓치고 말았구나. 네? 제 아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영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묻자 이목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내 부인처럼 얻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느냐? 영감은 이목이가 하는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목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조금 전에 보니 내 부인이 못된 내놈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착한 부인 때문에 목숨을 건진 줄이나 알아라. 말을 마친 이목이는 여전히 아쉬운 듯 고개를 몇 번 흔들더니 세레르 강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감은 이목이가 사라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재물만 밝히며 살았어. 영감은 비로소 자기의 지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특히 아기를 낳고 미역국은커녕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는 이웃 안악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어요. 또한 영감은 이목이가 한 마리 떠올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광 열쇠는 늘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내가 한양으로 떠난 뒤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감은 뱃바닥에 앉은 채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보자. 영감은 기절한 사공을 깨워 나루터로 되돌아갔어요. 나루터에 내린 영감은 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감은 밤이 되어서야 마을에 닿았어요. 영감은 단숨에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집에서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 아내가 나몰래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영감은 그제야 자기가 목숨을 구하게 된 이유를 뚜렷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집으로 들어서자 흥겹던 분위기가 금세 물을 끼얹은 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도 겁에 질려 영감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영감이 갑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영감은 그렇게 말하며 아내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영감의 난데없는 행동에 마을 사람들도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내는 얼른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부인 나는 한강에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아 돌아왔소. 영감은 자기가 한강에서 이무기를 만나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비로소 남편이 왜 자기에게 절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신기해했어요. 이윽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착한 일도 많이 해요. 물론이요 오늘부터는 광열쇠를 아예 당신이 가지고 있도록 하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살림을 꾸리고 어려운 이웃도 가족처럼 돌보며 따뜻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연간 부부는 손을 맞잡은 채 그윽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부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어요. 순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쳐 주었답니다. 정서방과 박판선혜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정서방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렵게 화전을 일구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옥수수, 감자, 조를 심어서 양식을 하고 콩이며 밭을 심어서는 장에 내다 팔아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무명을 끊어다 옷도 지어 입었습니다. 가을거지도 다 끝나고 겨울 문턱에 들어서서 날씨가 제법 쌀쌀한 어느 날이었어요. 정서방은 거둬들인 곡식을 팔러 장으로 갔습니다. 더 춥기 전에 무명을 끊어다가 옷을 지어야 했거든요. 꼭두새벽 일어나 서둘러 장으로 갔습니다. 장이 서는 음례를 다녀오려면 왕복 육심리는 걸어야 하니까요. 정서방은 점심때가 돼서야 겨우 장이 서는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장 바닥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우고는 가져간 곡식을 팔아 무명 두피를 샀습니다. 해지기 전에는 들어가야 할텐데 정서방은 서둘러 장터를 떠났어요. 한 고개 넘고 두 고개를 넘어 막 세 고개째 들어서는데 글쎄 산 어귀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가보니 집이 몽땅 타서 잿더미만 남은 거예요. 그냥 집으로 오려는데 잿더미 뒤에서 웬 아낙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보니 한 아낙네가 벌거벗은 채 어린 아이를 안고 구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소? 하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아낙네는 불이 나서 아이 아버지와 여섯 살 난 작은 아들이 다 죽었어요 하는 겁니다. 아낙네는 여덟 살 난 아들을 안고 오돌오돌 떨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정서방이 보니 너무나 딱 했어요. 그래서 정서방은 장에서 사온 무명 두피를 아낙네에게 내주었습니다. 장에 갔던 사람이 다 저녁 깨야 털레털레 빈손으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명을 사러 간다더니 어찌 된 것이냐. 정서방은 집에 오다가 만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머니는 그래 그 아이와 어미는 어디로 간다더냐.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 그랬어. 정서방 부부가 부랴부랴 다시 그 자리에 가보니 아낙네와 아이는 이미 어디론가 가버리고 없었습니다. 10년이 10년이 흘렀을까요? 아무튼 세월이 빠르게도 흘러간 후였습니다. 어느 날 정서방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흘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를 묻을 땅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박 가장자리에 토롱을 해놓았지요. 토롱은 흙을 대강파고 임시로 묻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날 저녁 정서방 아내가 저녁을 짓고 있는데 앞마당으로 웬스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아니면 며칠을 굶었는지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그냥 픽 쓰러졌습니다. 정서방 부부는 너무 놀라 스님을 업어다가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어요. 그라고는 극진히 잘 돌봐드렸지요. 며칠 후에 스님은 기운을 차리고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스님은 텃밭에 해놓은 토롱을 보고 보아하니 상재신가 본데 장래진 일당은 구했소. 하고 묻는 겁니다. 땅을 구하다니요. 남의 땅 빌려 사는 처지에 그게 그리 쉬운가요? 그러면 내가 한자리 택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자접살 한 말로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차조 밥 한 말을 해서는 새님을 따라 나섰어요. 새님은 뒤에서 날 따라올 때 절대로 강산을 이곳저곳 둘러보지 마시오. 그리고 꼭 내가 발을 딛는 곳만 따라 딛으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며 앞서 갔습니다. 정서방은 시키는 대로 했지요. 새님을 따라 아침 일찍 집을 나서 부지런히 새님 발자국을 따라 걸었습니다. 등에는 차조 밥을 지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왔을까요? 새님이 멈춰서기에 보니 남의 집 뒷밭이었습니다. 밭 앞에는 새로 지은 큰 기와집이 날아갈 듯 서있고 누가 봐도 남의 땅이었지요. 여기가 좋소. 무조건 여기다 장례를 치르시오. 정서방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남의 집 뒷밭에 장례를 치루라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못지 냅니다. 정 싫으면 할 수 없지. 하지만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서울에 사는 박아묵의 반서한테 가서 말해보시오. 하며 훌쩍 뒤돌아서 가버리는 겁니다. 정서방이 쫓아갔지만 금방 온데간데 없었어요? 혼자 남은 정서방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물어 집으로 돌아왔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서울에서 가까운 어느 시골이었습니다. 갈 때는 한나절 걸렸는데 돌아올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렸어요. 오는 동안 갈 때 싸가지고 간 차조밥을 조금씩 먹으면서 배 골지 않고 집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서방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리고 있던 아내가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어머님 모실 산소는 구했어요? 말도 말아요 그 허무맹랑한 스님 때문에 죽을 고생만 했소.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한테 물어보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암흑의 판서를 찾아간단 말이오? 모르는 일이지요.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도 있잖아요. 아내는 다시 한마르치 차조밥과 노자를 주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정서방은 할 수 없이 서울에 산다는 박 암흑의 판서를 찾아 갔어요. 정서방은 어렵게 암흑의 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왔는지 이야기를 했지요. 어느 스님이 어머니 맷자리를 정서방은 정서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원도 산골에서 땅을 파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이 죽을 사람을 살린 일이 있겠습니까? 굳이 찾는다면 젊었을 때 장에 갔다 오다가 집에 불이나 울고 있는 안악에게 무명 두피를 준 일은 있지요. 박판서는 정서방의 이야기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안체로 들어갔습니다. 박판서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기에 보니 어디서 본 듯 한 사람 이었어요. 판서의 어머니가 정서방을 가만히 보더니 그때 우리 모자에게 무명 두피를 주신 분이 틀림없군요. 하는 겁니다. 불이나 남편과 작은 아이를 잃고 울고 있던 이가 바로 접니다. 내가 안고 있던 아이가 바로 박판서고요. 그때 준 무명 두피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와 아들 공부 시키며 어찌어찌 살다 보니 아들이 판서까지 되었지요. 그때 무명 두피리 아니었으면 우리 모자는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골의 그 집과 땅은 은인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어머니를 그곳에다 모시라는 겁니다. 박판서 어머니는 그동안 자기를 살려준 은인을 찾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냈대요. 그래서 산신령이 스님이 되어 도와준 걸까요? 아무튼 그 후 정서박례와 박판선에는 한 집안처럼 지내면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가 찾은 무덤 자리 옛날 경상도 예천 땅에 개를 사랑하는 선비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선비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개를 끔찍이 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굶을 망정 개를 굶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선비를 보고 손가락질 냈습니다. 개가 조상이라도 되나? 상점 모시듯 하다니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는 선비의 개를 본 날이면 더욱더 열을 내어 선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아들이 상주가 되었지요. 상주는 아버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장 급한 것은 아버지 무덤 자리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가난한 살림에 직원을 데려올 형편도 못되었고 무덤 자리로 정해놓은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아버지를 못 둘 수는 없었지요. 무덤을 잘못 쓰면 두고두고 불행을 겪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어요. 이제는 무덤 자리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넘긴 상주는 개가 곁에 오는 것도 모르고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개는 벼랑간 상주의 상복 자락을 물고 잡아 당겼어요. 상주는 깜짝 놀라 뿌리쳤습니다. 상주한테 이게 무슨 짓이니?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고 상복 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상주는 개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까닭을 저러는 걸까? 개를 따라가 볼까? 상주는 개를 앞세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개는 상주를 데리고 들판을 지나 산으로 올라갔어요. 들과 산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개는 평평한 곳에 다다르자 땅의 주둥이를 밟고 킁킁 거렸습니다. 상주가 살펴보니 그곳만은 눈이 녹아 맨땅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은 눈이 많이 와서 쌓여 있는데 말입니다. 상주는 개가 잡아준 자리에 아버지를 묻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 갑자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개를 찾아 온 마을을 헤매다가 아버지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개는 그 무덤 앞에 죽어 있었어요. 상주는 아버지 무덤 옆에 작은 무덤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선비의 집안은 크게 일어섰는데 개가 좋은 무덤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마을을 지킨 새댁 옛날 어떤 마을에 새몰이 다 되도록 장가를 남가 부모 속을 썩이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자기 색시 색시는 자기가 고를 거라며 고집을 부렸대요. 그러다가 이웃마을 처녀에게 장가를 들어 색시를 데려왔는데 보니까 키는 장대 같고 어깨는 떡 벌어져서 씨름 선수 같고 얼굴은 네모지고 눈썹은 수껌댕이로 그린 듯 굵직하고 눈꼬리는 위로 길게 찢어져서 보기에도 사납고 입술은 도톰하고 커서 마치 남자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자그마한 키에 얼굴은 둥글 납작하고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입술은 앵둣처럼 조그맣고 도톰해야 미인이었대요. 부모는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색시가 우물가에 가면 아낙네들이 수근수근 흉을 보았지요. 집신도 제짝이 있다지만 어디서 저리 못생긴 색시를 데려왔을까 덩치는 어쩌면 저리도 큰지 원 황소도 거뜬히 때려잡겠는걸 저 발 좀 보라고 우리보다 배는 더 크겠어 완전히 황소발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댁을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아이는 안 낳았지만 마치 아이를 선헛은 낳은 부인처럼 보였거든요. 우물가나 빨래터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대놓고 황발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지나갈 때면 남자들까지 황발 부인이라고 수근수근 놀렸어요. 그러나 황발 부인은 아무리 놀리고 수근거려도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품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게다가 이 세댁은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기가 마을에서 어느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대문을 열어 맑은 기운을 집안에 들여놓고 쇠죽을 쏘어 소먹이고 쌀을 씻어 앉히고는 마당을 쓸고 돼지와 닭을 거두면서 하루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하루에 열 번이라도 꼭 인사를 하고 누구네 집에 큰일이 나면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이런 황발부인의 행실은 소문이 나서 흉보고 놀리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지혜로운 황발부인의 남편은 일찍부터 황발부인의 이런 인간 댐댐이를 알았던 거지요. 밤에는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이웃집에 갔다 오다 한밤중에 이 집 앞을 지날라 치면 낮게 황발부인의 글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발부인은 가끔씩 첫 새벽에 뒷동산에 올라가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집안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가 떠오를 먼 하늘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황발부인은 그동안 모아놓은 삼십냥을 남편에게 주고 장에 가서 말을 한 필 사오라는 겁니다. 아니 엽전 삼십냥으로 무슨 말을 사오라는 거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이라도 괜찮으니 기가 헌치란 말만 사오세요. 말라 비틀어지고 병든 말을 어디다 쓰려는지 원 남편은 부인 말대로 장에 가서 정말 쓰러질 듯한 말을 삼십냥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황발부인은 말의 입안과 눈을 살펴보더니 좋은 말을 사오셨네요. 애쓰셨어요. 하고는 그날부터 말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손수 말에게 침을 놓고 뜸을 뜨고 산에 가서 약초를 뜯어다 달여 먹이고 하니 한 달 만에 아주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눈은 용맹스럽게 빛나고 다리에는 힘이 올라 천리고 말리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황발부인은 남편에게 말을 넘겨주었어요. 이제 말을 타고 다니시며 잘 길들이세요. 그리고 책만 보시지 말고 틈틈이 무슬도 닦아 두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깊은 뜻이 있으려니 싶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는 황발부인이 떡도 하고 술도 빚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접은 잘 받으면서도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요. 무슨 일인데 이리 공짜 술을 먹이는지 얼른 말해보시오. 우리가 소매 걷어붙이고 도와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황발부인이 병들어 말라 비틀어진 말을 훌륭한 말로 살려놓은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발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개울가에 빈당이 있더군요. 땅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거기는 비만 오면 다 휩쓸려서 아무것도 심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요. 하지만 개울 쪽으로 둑을 쌓고 흙을 퍼다 땅을 도둔 다음 도랑을 파서 물기를 만들어 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일을 부탁하려고요. 사람들은 황발부인의 지혜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그 빈 땅을 그렇게 다 일구어 가지면 참말로 부자가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 땅을 저희가 가지려는 게 아닙니다. 마을 공동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니 모두 한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에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황발부인은 농사일도 잘 알았답니다. 처음 일군 땅에 무엇을 심어야 하는지 또 무슨 걸음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콩을 심으라면 콩을 심고 보리를 심으라면 보리를 심었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황발부인이 심으라는 것만 심으면 무엇이든지 다 잘 되었습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면 마을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집집마다 살림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해는 그 넓은 밭에 조롱박을 전부 심자고 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어디다 쓰려나 싶었지만 황발부인이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따르기로 했습니다. 조롱박도 역시 잘 되어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이 야무지게 여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롱박을 거두어서 뒤용박을 만들었어요. 뒤용박은 쪼개지 않고 한쪽만 구멍을 뚫어서 속을 파낸 것인데 주로 곡식을 담아서 들고 다니거나 매달아 보관을 하는 겁니다. 황발부인은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에서 나무를 베어오라고 했어요. 몽둥이를 만들려고 말입니다. 큰 나무는 홍두깨만한 몽둥이를 만들고 작은 나무는 작은 몽둥이를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는 뒤용박과 나무 몽둥이에 먹모를 입히고 송진으로 덫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 마치 쇠로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다음에는 대장간에 부탁해서 무쇠로 뒤용박과 쇠몽둥이를 여러 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다 만든 것을 함께 쌓아놓으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쇠로 만든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지요. 이것들을 모두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황발부인의 송례를 마을 사람들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외놈들은 옛날부터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넘보더니 결국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외놈들은 쳐들어오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어요.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새로 만들어서 모아두었지요. 외놈들이 쳐들어오자 아무 준비를 안했던 우리나라는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외놈들은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을 잡아가고 했어요. 외놈이 지나간 마을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깊은 산속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황발부인이 사는 마을에도 곧 외놈들이 들이닥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이 마을 사람들도 집집마다 피난을 가려고 짐을 싸고 있었지요. 외놈들이 마을에 쳐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황발부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타장 마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을을 지킵시다. 한 사람도 마을을 떠나지 말고 외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서웠어요. 남자들이야 싸운다지만 아녀자와 아이까지 죽이고 잡아간다는데 어떻게 피난을 난갑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 산속으로 피난을 시킵시다. 그러나 황발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이와 여자들도 우리 마을을 지키는데 큰 몫을 할 겁니다. 마을에서 한 발도 나가지 말고 제 뜻을 따라주세요. 우리가 마을을 지키면 외놈들이 다음 마을도 쉽게 쳐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용기가 생겼어요. 모두 피난 보따리를 풀고 마을을 한 발도 떠나지 않기로 했지요. 대신 죽을 힘을 다해 싸우자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발부인이 시키는 대로 몇 년 전에 마을 광에 쌓아둔 뒤용밭과 크고 작은 몽둥이를 다 꺼내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모두 말입니다. 황발부인은 외놈들이 이 마을에 밀어닥치기 며칠 전에 마을 장정에게 새로 만든 뒤용밭과 몽둥이를 마을 어귀에 흩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조롱박으로 만든 뒤용밭을 허리에 차고 나무로 만든 몽둥이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 가장 잘 보이는 파장 마당에 모여서 마을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 몇 명은 앞산에 올라가서 외놈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밤이고 낮이고 망을 보았어요. 드디어 외놈들이 이 마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수천명이 소리를 지르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앞산에서 망을 보던 사람들이 깃발을 들어 올리자 마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와서 뒤용밭을 차고 몽둥이를 흔들어댔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몰려오던 외놈들은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멈추었어요. 여기저기 뒤용밭과 몽둥이가 흩어져 있어서 말입니다. 외놈들은 무엇인가 궁금해서 뒤용밭을 들어보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한 사람이 겨우 들어 올렸거든요. 또 새 뭉둥이는 몇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뒤용밭을 차고 이런 새 뭉둥이를 들고 다닌단 말인가. 외놈들이 언덕에 올라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저 멀리서 어른아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그 무거운 뒤용밭을 허리에 차고 시커먼 새 몽둥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다가오면 박살내겠다는 듯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외놈들은 겁이 덜컥 났어요. 어린아이까지 새 몽둥이를 흔들고 있는 걸 보면 한 사람이 백사람도 더 해낼 것 같았거든요. 도망가자 저 마을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어. 외놈들은 질의 겁을 먹고 모두 고개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외놈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이겼어. 마을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외놈을 물리쳤으니 왜 안 그렇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뒤용밭과 몽둥이를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때 황발부인의 남편은 이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모아 의병을 일으켜 용감하게 외놈을 물리쳤습니다. 그동안 말을 타고 부지런히 무술을 닦았고 장정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거든요. 물론 황발부인이 지혜를 보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안전할 수 있었답니다. 세기로운 이율곡 이율곡은 대학자이자 정치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당시에 왕이었던 선조임금도 이율곡을 매우 신임하여 높은 벼슬을 내리고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율곡이 군대를 총괄하는 병조판서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이율곡이 조정에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뒤 우리 조선에 큰 전쟁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십만 명의 군대를 양성하여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대신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허튼 소리입니다.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 조선을 쳐들어오겠습니까? 당시에 대신들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내라고 국방문제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번만은 병조판서의 말이 들린 것 같소. 그러니 십만 명의 군사를 양성하자는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이율곡의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던 선조 임금도 이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율곡은 머지않아 전쟁이 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만의 군대를 키우자고 조장한 것인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남을 모함하기 좋아하는 대신들은 이율곡을 계속 헐뜯었습니다. 이에 환멸을 느낀 이율곡은 선조 임금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벼슬 자리를 내놓고 고향으로 가 젊은이들 이나 가르치며 쉬고 싶습니다. 아니래요. 그대처럼 훌륭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지 가긴 어디로 간단 말이오. 선조 임금이 계속 만류했지만 이율곡은 결국 병조 판서 자리를 내놓고 임진강 나루 근처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젊은 선비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이율곡은 어느 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임진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구나.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이율곡은 집으로 돌아와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언덕 위에다 정자를 하나 지어야겠다. 그러니 목수와 인부들을 몇 사람 데려오도록 해라. 이율곡의 명예 따라 다음 날부터 정자를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수들과 인부들이 정자를 지을 나무를 옮겨놓고 땅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이율곡은 직접 현장에 나와 모든 공사를 지휘했습니다. 이율곡은 두 편술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말대로 관솔이 많은 소나무를 구했느냐. 예, 되도록 그런 소나무만 골랐습니다요. 그런데 저 석가래는 관솔이 별로 없지 않느냐. 고된 소나무가 하나 모자라 다른 것으로 채운 것입니다. 이율곡은 고개를 가로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곤란하다. 당장 관솔만은 소나무로 바꾸도록 하라. 그 석가래는 즉시 관솔이 많은 다른 나무로 교체되었습니다. 얼마 후 정자에 기둥이 서고 지붕을 올릴 때가 되자 이율곡이 다시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편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지붕을 올릴 때는 되도록 흙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해라. 흙을 적당히 올리지 않으면 지붕이 가벼워 오래 가지 못하옵니다. 아무리 오래 못 간다 해도 수십 년 정도는 버틸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만 기왕에 짓는 정자이니 조금이라도 더 튼튼히 짓는 것이 좋지 않사옵니까? 이율곡은 임진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잘 알겠습니다. 이율곡이 집으로 돌아가자 도편수는 알 수 없다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를 일이군. 잘 지우면 천 년이 지나도 끄떡 없을 텐데 왜 고작 수십 년 밖에 가지 않을 부실한 정자를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 며칠이 지나자 마침내 정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임진강 나루터 한쪽에 세워진 정자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율곡은 정자의 이름을 화석정이라 정하고 현판을 써 걸었습니다. 현판까지 걸리자 이율곡은 그윽한 눈빛으로 화석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도편수와 인보들을 불러 또 이상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들 정자를 짓느라고 수고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게 무엇입니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집에 피마자 기름을 잔뜩 준비해놓았으니 모두 가져다가 화석정 곳곳에 바르도록 하라. 아니 왜 하필이면 피마자 기름을 잔뜩 바르라고 하십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시키는 일이니 어서 시키는 대로만 해라. 도편수와 인보들은 저마다 수근거렸습니다. 피마자 기름을 왜 바르라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군. 인보들은 툴툴 거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피마자 기름을 가져다 열심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의 나무들은 이내 기름을 빨아들여 번들번들 빛났어요. 그로부터 얼마 후 이율곡은 다시 선조 임금의 부름을 받아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자 이율곡은 가족들과 하인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어김없이 시행토록 하라. 예 분부만 하십시오. 이율곡은 잠시 뜸을 드리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전쟁이 터져 상감마마께서 이곳을 지나가시게 될 것이다. 만일에 그 시각이 밤이거든 저 언덕 위에 있는 화석정에 불을 놓아 상감께서 가시는 길을 밝혀드리도록 하여라. 이에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화석정을 지을 때 품었던 여러가지 의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관솔이 많은 나무들로 정자를 지은 까닭 지붕에 흙을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한 까닭 또 정자 곳곳에 기름을 바르라고 한 까닭을 모두 알 수 있었지요. 다시 한양으로 올라간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되어 산조 임금 곁에서 나란히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율곡은 이조판서가 된 지 두 달이 못 되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율곡의 병은 급히 악화되어 어떻게 손을 써볼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율곡은 며칠 동안 심하게 앓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마흔아홉 세였습니다. 이율곡이 죽은 후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느닷없이 바다 건너에서 외적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었어요. 외적들은 순식간에 한양까지 밀고 올라왔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선조 임금은 급히 한양을 떠나 북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허겁지거 피난하던 선조 일행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임진강 앞에 당도했습니다. 어서 배를 찾아보아라. 임금이 명령하자 신하들은 정신없이 오가며 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밤인데다 달마저 구름에 가려 바로 앞도 분간하기가 어려웠어요. 전하 너무 어두워 배를 찾기가 어렵사옵니다. 그럼 어찌 하면 좋단 말인가 오늘 밤엔 그냥 민가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배를 마련하여 건너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말도 안 된다는 듯 얼른 외쳤습니다. 외적이 바로 고압까지 와있소.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강을 건너야 하오. 맞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강을 건너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변의 높은 언덕에서 환한 불빛이 치솟았어요. 가만 보니 그것은 정자가 타오르며 내는 불빛이었습니다. 그 정자는 다름 아닌 화 석정이었습니다. 이율곡의 하인들은 소년 전 이율곡이 미리 예견하고 일러준 말을 아직까지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감일행이 깜깜한 임진강 나루에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재빨리 달려나와 화석정에 불을 놓은 것이었습니다. 화석정은 불이 붙자마자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동안 기름을 발라놓아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았지요. 지붕에 흙을 많이 얹지 않은 까닭에 불타면서도 무너지지 않아 불빛이 더욱 환했습니다. 하인들은 언덕에서 임진강 나루를 바라보았어요. 저기를 보게 상감마마 일행이 똑똑히 보이는군. 저 강 건너까지 대낮처럼 밝으니 이제 건너가실 수 있겠군 그래. 하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자랑스러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한편 선조 일행은 느닷없이 주변이 환해지자 기뻐 소리쳤어요.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전하 이럴 때 마침 불이 나서 앞길을 밝혀주다니 정말 놀랍도다. 전하 저 앞에 배가 있사옵니다. 이윽거 선조 일행은 배에 올라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선조 임금은 배가 나아가는 동안 계속 언덕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웬 정자가 저리 오래 타며 불빛도 저리 밝으냐 참으로 신기하구나. 정자는 선조 일행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쟁이 끝나 선조 임금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선조 임금은 임진강에서 일어났던 일을 매우 궁금하게 여겨 곧 그 까닭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율곡의 예견에 따라 정자가 세워졌고 그 하인들이 이율곡의 지시에 따라 불을 놓아 임금 일행의 피난길을 밝혀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조는 깜짝 놀라 외쳤어요. 역시 이율곡은 망고의 중신이로다. 또한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도 대단했구나. 일찍이 그가 적들의 침입을 예견하여 십만의 군사를 양성하자고 주장했는데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그런데도 내 비난길을 밝혀주기 위해 그러한 정자까지 지어두었다니. 선조임금은 이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듣거라 불타 없어진 화석정을 옛 모습대로 다시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여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 화석정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진강변에는 아름다운 화석정이 한 폭의 그림처럼 남아있는 것이랍니다. 집신 장수의 말 지금은 대동강이 평양을 가로질러 흘러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무려 20리나 떨어진 곳으로 돌아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물 때문에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한 번 물을 길러가면 왕복 사십리 길을 걸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낙들도 빨래를 하기 위해 역시 먼 길을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평양에 집신 장수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장에 나가 집신을 팔아 그 돈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신 장수가 집신을 모두 팔고 나서 그 돈으로 쌀을 사려고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신 장수는 지게를 짊어진 채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그런데 한 장사꾼이 이상스레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는 강에서 고기를 잡아파는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 앞에는 팔뚝만한 잉어가 놓여 있었어요. 집신 장수는 호기심에 커다란 잉어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커다란 잉어가 집신 장수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참 신기한 잉어로군. 집신 장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가가자 잉어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더욱 애타는 눈빛으로 집신 장수를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참 불쌍하기도 하다. 내가 하루 굶는 한이 있더라도 저 잉어를 꼭 구해줘야 겠다. 이렇게 생각한 집신 장수는 물고기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잉어 얼마요? 이 잉어는 매우 비싸다오. 이렇게 큰 잉어는 워낙 귀한 거라서. 집신 장수는 집신 판돈을 꺼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두 물고기 장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물고기 장수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가진 걸 모두 내놓았으니 당신에게 팔겠소. 집신 장수는 얼른 지게를 내려놓고 그 위에 잉어를 조심스럽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행여 잉어가 죽을 세라 대동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휴 힘들어 강이 왜 이렇게 먼 거야. 평양 한가운데로 흐르면 사람들이 다들 좋아할 텐데. 집신 장수는 토덜거리면서도 뒷박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신 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대동강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잉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 집신 장수는 잉어를 안고 강가로 내려갔어요. 자 내가 살던 곳으로 가거라. 집신 장수는 잉어를 강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잉어는 곧장 달아나지를 않고 그 앞에서 헤엄을 치며 집신 장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마치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신 장수는 흐뭇한 기분이 들어 잉어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다시는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집신 장수는 터덜터덜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웬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초립을 쓰고 있었는데 환한 얼굴에 귀티가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년은 공손히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 저를 따라오시지요. 집신 장수는 난데없는 소년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엇에 홀린 듯 말없이 소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시 대동강으로 갔습니다. 강에 이르자 소년이 말했어요. 어르신 저와 함께 물속으로 가시지요. 집신 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속으로 갈 수 있겠느냐. 물에 들어가면 당장 숨이 막혀 죽을 텐데. 소년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제 등에 엎이세요. 그러면 숨이 막히지 않고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라고? 너는 대체 누구냐?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용궁에 사는 용왕의 셋째 아들인데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 대동강에 나왔다가 낚시꾼에게 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구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아시고 어르신을 모셔오라 하여 사람으로 몸을 바꾸어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 등에 엎이 집시오. 그렇다면 아까 그 잉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집신장수는 그제야 안심하고 소년의 등에 엎였습니다. 소년은 집신장수를 엎자마자 강물로 풍덩 뛰어들더니 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역시 소년의 말대로 집신장수는 물속에서도 전혀 호흡이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물속으로 들어가자 이내 의리의리한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용궁이었어요. 열두대문을 차례로 열고 들어가자 휘황찬란한 빛이 나는 곳에 비단옷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위험있게 앉아있는 용왕은 금빛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산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집신장수가 들어서자 용왕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은인이 왔구먼 차이리 오시오.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용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상에 처음 보는 맛난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집신장수는 마침 배도 고픈 터라 입에서 살살 녹는 음식을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용궁에 머물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자 용왕이 말했어요.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만 말하라. 집신장수는 더 생각해 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얼른 얼른 말했습니다. 할 텐데 평양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로구나. 용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집신장수에게 달걀만한 구슬 세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첫 번째 구슬은 돈이 나와라 하면 돈이 나오는 구슬이고 두 번째 구슬은 곡식이 나와라 하면 곡식이 나오고 세 번째 구슬은 옷이 나와라 하면 옷이 나오는 구슬이다. 구슬을 문지르면서 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착해 선물로 주는 것이니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그러면 제 소원은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소원도 물론 들어줄 것이다. 앞으로 사흘 뒤에 큰 비를 내려 대동강 물길을 평양 한복판으로 바꾸어 줄 테니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 대피나 잘하게 하라. 감사합니다. 집신장수는 코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집신장수는 다시 용왕의 셋째 아들 등에 엎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가에 집신장수를 내려놓은 용왕의 아들은 이내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용왕의 아들과 헤어진 집신장수는 곧 평양 가명으로 찾아갔습니다. 용왕의 말대로라면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이므로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신장수는 평양 감사에게 용궁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또님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테니 백성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용왕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평양 감사는 집신장수의 말을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말고 당장 꺼져라. 곁에 있던 육방 관속들도 모두 집신장수가 정신이 나갔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용왕님을 만나고 왔다는구먼 돌아도 완전히 돌았군. 결국 집신장수는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평양 가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집신장수는 거기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백성들이 모두 큰 물에 휩쓸려 죽고 말 것이 기 때문입니다. 집신장수는 다시 힘을 내어 평양 시내는 물론 장터와 마을 골목골목 까지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직접 알리고 다녔습니다. 사흘 뒤에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대피하였다가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면 다시 돌아오십시오. 집신장수의 말을 믿은 사람들은 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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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려 산 꼭대기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신장수를 비웃으며 피신하지 않았어요. 집신장수가 돌았다고 생각하고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흘이 지나 용왕이 비를 내리겠다고 한 날이 되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마치 동위로 물을 쏟아붓는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동네는 물론 시내까지 모두 물이 들었자 평양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비는 사흘 밤낮을 내린 뒤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자 날이 활짝 개었고 고였던 물도 순식간에 빠졌습니다. 대피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왔어요. 집신장수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20리 밖에 있던 대동강이 바로 평양 한복판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동강이 평양 한복판으로 흐른다. 이제 물을 길러 20리씩 걸어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 평양 백성들은 물길이 바뀐 대동강을 보고 모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집신장수도 그들과 더불어 기뻐했지요. 하지만 집신장수의 말을 믿지 않아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물에 휩쓸려 죽고 말았습니다. 평양 감사도 또 집신장수를 비웃던 평양 가명의 벼슬아치들도 어딘가로 사라져 돌아오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평양 백성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신장수는 용궁에서 받아온 요술고세를 이용해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용 바위 이야기 옛날 도망강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웃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부자집에서 너무 고된 일을 많이 시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웃집 부자가 문턱이 닳게 찾아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자에게 계속 곡식을 얻어와 빚이 무척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빚을 갚을 수 있겠나요? 가난한 여인이 지금 당장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부자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백두산에서 자라는 아름드리 홍송 열 그루를 베어와 내게 바쳐라. 나는 그 나무를 대들보로 삼아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다. 그러니 반드시 열흘 안에 가져다 바쳐라. 만일 열흘 안에 바치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머슴으로 잡아가겠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실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 였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그 집에 다시 열다섯과 열세 살밖에 안 된 두 아들을 머슴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인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여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여인의 두 아들이 무거운 나무찜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하러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선 두 아들은 알아내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아들 장쇠가 묻자 어머니는 부자가 다녀간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큰아들 장쇠도 둘째 아들 금쇠도 몹시 화가 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빚에 꼭 갚겠습니다. 두 아들은 당장 백두산으로 가서 홍송을 배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송으로 땜목을 만들어 두만강 물길을 따라 타고 오면 문제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법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자우며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건 안된다.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더구나 그 강에 무서운 청룡이 살고 있다는 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쇄와 금쇄는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백두산까지의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장쇄와 금쇄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바람까지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에 고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결국 아름들이 홍송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백두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들보로 쓸만한 옹송을 골라 스무 구루를 베어냈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떼목을 엮어 물결치는 두만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떼목 앞뒤에서 사떼질을 하며 바로 고향 마을로 향했어요. 떼목이 무사히 고향 마을에 당도하게 되면 부자에게 진빚을 몽땅 갚게 됩니다. 빚을 갚고도 열 그루의 홍송이 남을 테니 그것을 팔면 이제 끼니 걱정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장새와 금새는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힘차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형제 구리빛 얼굴에는 구슬같은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러나 아슬아슬한 소용돌이를 지나고 바위구비를 돌아갈 때마다 몸저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장새와 금새는 마치 어른들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땜목을 몰아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몰아 나리밭골도 지나고 한밭골도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을 앞에 땜목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가까워 오자 장새와 금새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기뻐하며 반겨줄 어머니 얼굴도 눈에 선했지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점점 그들이 타고 있는 땜목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안개가 어찌나 심한지 이내 그들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무서운 청룡이 사는 곳이구나. 장새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는 땜목 머리에다 푸짐한 재상을 차려놓고 청룡한테 빌어야 무사하다는데 금세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다 못해 그냥 빈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주인이신 청룡님이시여 불쌍한 우리 형제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느닷없이 무서운 청룡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빌다니 나를 놀리느냐 청룡은 불같이 화를 내며 뽀얗게 내리던 안개를 순식간에 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찰랑이던 물결은 세찬 파도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밀리던 땜목은 눈 감작할 새에 부서져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장세와 금세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 겨우 감기슬게 닿았습니다. 땅 위에 올라선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우리 집안을 구해줄 홍송이 다 떠내려 갔으니 이를 어쩌냐. 몸 절은 어머니 얼굴도 떠올라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이윽고 장세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세를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금세야 딴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청룡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무엇이든 청룡에게 바치고 나서 빌어야겠다. 한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는 것보다 한 다리를 잃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금세야 어서 내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쳐라. 장세는 입을 앙 다물고 동생 앞에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금세의 손에 지어주었어요. 형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 다리를 자르면 잘랐지 형 다리를 자를 순 없어. 금세는 제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치자며 도끼를 도로 형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끼를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숨막힐 듯 뒤덮였던 먹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새와 금세는 고개를 번쩍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순간 칼날같은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청룡의 목덜미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청룡은 맥없이 꼬리를 서너번 꿈틀거리더니 온몸이 마비된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강모를 바라보던 장새와 금세는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일곱색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홍송들을 전부 한곳에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러고는 금세 원래의 뗏목 모양으로 묶어놓았지요. 착한 형제여 너희의 효성에 감동하여 우리가 도우러 왔다. 어서 이 뗏목을 물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라. 선녀들이 새하얀 날개옷을 휘날리며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가 무어라고 감사의 말을 하려는데 선녀들은 이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새와 금세는 얼른 뗏목에 올라타 사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친 강물 위를 바라보니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보였어요. 가만 보니 그것은 못된 성룡이 첨벌을 받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지금까지 두만강에 남아있는 용 바위입니다. 바위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용의 눈이고 강물 위로 드리워진 바위는 쫙 벌린 용의 입이라고 합니다. 장새와 금세는 뗏목을 몰고 무사히 고향마을에 당도했답니다. 그리고 부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다음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범인을 잡은 개 옛날 옛날에 어린 딸과 몸종을 데리고 사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과부의 집에 도둑이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도둑은 돈을 훔쳐가려고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돈을 사질 수 없었습니다. 도둑은 과부를 깨워 칼을 겨누며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당장 돈을 내놓아라. 과부는 도둑을 보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둑이야! 당황한 도둑은 과부를 찌르고 안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이때 과부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어린 딸과 몸종이 뛰어나왔습니다. 도둑은 어린 딸과 몸종도 찌르고 집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마루 밑에 있던 개가 나왔습니다. 개는 도둑을 보고 마구 지저댔습니다. 도둑은 개를 발길로 걷어 걷어차고는 주랭랑을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고을 동원으로 개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개는 무엇인가 하소연하듯 칭얼거렸어요. 문지기는 눈을 부라리며 개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개는 다시 돌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왜 또 왔어 너 정말 혼나야 정신 차리겠니? 문지기는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개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개는 쫓아도 쫓아도 자꾸 찾아와 칭얼거렸습니다. 쫓다 쫓다 지친 문지기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이상한 일이네 무엇 때문에 자꾸 찾아오는 거지 안으로 그냥 들여보내볼까? 문지기는 개를 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고을 사또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또다시 칭얼거렸어요.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왜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어서 문지기를 데려오너라. 문지기가 사또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사또는 문지기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왜 개를 동원 안으로 들여보냈느냐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쫓아도 쫓아도 찾아와서 칭얼거리는데 무슨 까닭이 있어 보였습니다. 문지기의 말을 듣고 사또는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사또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무언가 간곡히 호소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이 개를 따라가 보아라. 무언가 곡절이 있어 보이는구나. 사또의 명이 내려지자 개는 기쁜듯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섰습니다. 포졸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개는 과부의 집으로 포졸들을 데려갔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개는 집안을 향해 슬프게 지려댔어요. 집안으로 들어간 포졸들은 기껍을 나였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은 동원으로 돌아와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을 사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또는 빨리 범인을 잡으라고 포졸들에게 명령했지요. 개가 주인의 죽음을 관가에 알렸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영특한 개를 구경하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과부의 집 주인은 구경꾼으로 발디들 틈이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과부의 집 주위를 새끼줄로 둘러쳤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이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요. 이때 과부의 집에서 개가 걸어 나왔습니다. 구경꾼들은 개를 보려고 저마다 목을 길게 뺐습니다. 개는 구경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더니 구경꾼 중 한 사람의 옷자락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덩치가 큰 젊은이였어요. 포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젊은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젊은이를 잡아서 묶고 광가로 끌고 갔어요. 사또는 젊은이를 직접 신문했습니다. 젊은이는 사또 앞에서 고개를 떨구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죽은 세 사람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날부터 개는 주인의 무덤가에서 꼼짝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피 울고만 했더니 며칠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무덤 곁에 개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답니다. 아이를 지킨 개 옛날 옛날에 어느 마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개성의 진고개라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짐을 꼬려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앞을 못 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부모와 친척이 전염병으로 죽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복슬복슬한 털이 만져졌어요. 너 복시리로구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복시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니? 그래도 너는 떠나지 않고 마을에 남아있었구나. 아이는 너무 반가워서 복시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복시리는 아이의 집에서 키우던 개였어요. 부모가 죽은 뒤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복시리는 아이의 옷자락을 물어 당겼습니다. 왜 그러니 밖에 나가자고? 아이는 복시리에게 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시리는 자기 꼬리를 아이 손에 댔습니다. 아이는 그 꼬리를 잡고 복시리를 따라갔습니다. 복시리는 텅빈 마을을 벗어나 한참 걸어갔습니다. 복시리가 아이를 데려간 곳은 이웃마을 이었습니다. 이웃마을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피해가 적어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복시리는 어디선가 빈 바가지 하나를 얻어와 그 바가지를 입에 물고 집집마다 동량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가지를 입에 문 복시리와 꼬리를 잡은 아이가 나타나면 집주인들은 혀를 끌끌 차며 바가지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가엾어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안 못 보는 어린 것이 고생이 많구나 마을을 한 바퀴 돌자 바가지에 밥이 수북이 담겼습니다. 복시리는 아이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얌전히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식사를 마치자 그제야 남은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복시리는 아이를 우물가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시원한 우물물로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복시리는 아이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이 집 저 집 동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을은 텅 비어있었지만 아이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복시리가 늘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누가 복시리에 대해 물으면 나는 부모에게서 낫지만 이게 덕에 살아갑니다. 하고 대답하곤 했어요.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수그러들자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마을에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어요. 개가 사람보다 낫네 암모 뽑는 어린 주인을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임금은 복시리에게 정산품 벼슬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뱃사곰과 곰 옛날 옛날에 커다란 암곰 한 마리가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곰은 숲을 뒤에 숨어 강에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 하는 어부대를 보았습니다. 옳지 큰놈들이 많이 걸렸다. 어부들은 흥에 겨워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어울려 일을 하는 것을 보니 암곰은 더욱 외로웠습니다. 암곰은 갑자기 강으로 뛰어들어 어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어부들이 깜짝 놀라 배를 팽개치고 강으로 뛰어들더니 허겁지겁 달아나 버렸습니다. 아 사람들은 왜 나만 보면 기겁을 하고 도망칠까 나는 사람이 좋은데 암곰은 도망치는 사람들을 물거러미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암곰은 암곰은 그날도 쇼폴이 우거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금강 쪽을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한 뱃사공이 배를 몰고 암곰이 숨어있는 강가로 다가왔습니다. 뱃사공은 강가에 배를 묶어놓더니 곧장 숲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등에 지게를 쥐고 있는 것을 보니 한가한 짬을 이용해 나무라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뱃사공이 가까이 다가오자 암곰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건 하늘이 준 기회야. 그렇게 생각한 암곰은 불쑥 숲에서 뛰쳐나와 뱃사공을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뱃사공은 꼼짝없이 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다오기 자기를 잡아챈 것이 커다란 곰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대로 기절해 기절해 버렸습니다. 암곰은 뱃사공을 안아들고 자기가 사는 동굴로 갔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뱃사공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습니다. 눈에 든 뱃사공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곰과 눈이 마주치자 다시 소세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곰은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저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살고 싶어요. 뱃사공은 곰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무조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집에서 어머니와 가족들이 기다릴 겁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절대 서방님을 해치지는 않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보내주세요.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절대 보내드릴 수 없어요. 저는 지금껏 혼자 살아와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답니다. 뱃사공은 기가 막혔습니다. 난데없이 곰이 나타나 부부가 되어 함께 살자고 하니 기가 막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녁 무렵이 되자 두려움에 떨던 뱃사공은 기짓 맥진하여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자 곰이 물고기와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먹어야 살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껏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자 뱃사공은 자기도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뱃사공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뱃사공은 우선 어둑한 동굴 안을 둘러보았어요. 마침 어디로 갔는지 곰은 동굴 안에 없었습니다. 곰이 없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도망치려고 후다닥 동굴립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동굴립구는 커다란 바위로 막혀 있었습니다. 뱃사공은 있는 힘껏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굴을 빠져나간 암곰은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 정상에 다다른 곰은 산을 향해 외쳤어요. 산신령님 제발 부탁입니다. 서방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저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그러자 산 정상 쪽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를 사람으로 변하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람으로 변한다 하여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제발 사람으로만 변하게 해주세요. 곰이 하도 간절히 애원하자 이윽구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나중에 불행해진다 해도 나를 원망하지는 말하라. 알겠습니다. 대답이 끝나자마자 암곰은 어여쁜 여자로 변했습니다. 내가 사람으로 변했어. 암곰은 자기 몸을 내려다보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암곰은 제 이름을 곰여라 짓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음식을 장만하여 동굴로 돌아갔어요. 대싸공은 하루종일 동굴벽에 기대어 가만히 앉아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팠지요. 그때 갑자기 입구를 막은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어여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변했지만 곰녀는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아니 당신은 누구요? 배싸공이 깜짝 놀라 묻자 곰녀가 빙글에 웃으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곰이 사람으로 변하더니 배싸공은 곰녀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가져온 음식을 배싸공 앞에 공손히 놓았습니다. 잔뜩 배가 고팠던 배싸공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웠어요. 이렇게 하여 배싸공은 곰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고 동굴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곰녀는 남편을 무척 사랑하여 남편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해주었습니다. 산에서 나는 온갖 과일과 마을에서는 구하기 힘든 귀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곰녀는 여전히 동굴 입구를 막아놓은 바위만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남편이 언제 갑자기 도망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배싸공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을 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람으로 변했다 해도 곰녀는 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이 그리워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 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배싸공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곰녀의 정성이 어찌나 지극한지 배싸공도 점점 곰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지 3년이 지나자 곰녀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배싸공은 곧 태어날 예쁜 아기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곰녀는 쌍둥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태어난 아기는 사람이 아니라 곰이었습니다. 곰녀는 크게 상심하였고 배싸공 역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곰은 곰일 뿐이야. 배싸공은 다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자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도 더욱 보고 싶어졌어요. 쌍둥이 새끼 곰을 낳고 며칠 후 곰녀는 새끼들을 양손에 안은 채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동굴 입구는 바위로 막아 놓았지요. 동굴에 빠져나간 곰녀는 다시 산신령을 찾아갔습니다. 산신령님 제 새끼들도 저처럼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사람 모습을 난 부부가 어찌 곰새끼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산 정상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새끼 곰들이 사람으로 변하려면 네가 남편과 5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살아야 한다. 5년이 되면 새끼 곰들은 저절로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곰녀는 산 정상을 바라보며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3년은 이미 지났으니 앞으로 2년을 더 살아야 하는구나. 곰녀는 터덜터덜 걸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뱃사공이 곰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곰을 낳았다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뱃사공이 의외로 다정하게 곰녀를 위로해 주자 곰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뱃사공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곰이라 해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니 정성을 다해 키웁시다. 곰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의 말은 진심에서 우란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정한 말로 곰녀를 안심시킨 뒤 기회를 보아 도망칠 생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곰녀는 이제 마음을 놓았습니다. 2년만 더 살면 새끼 곰들도 사람으로 변할 테니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곰녀는 음식을 구하러 나가며 동굴 입구의 바위를 치워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가두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뱃사공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바깥 구경을 했습니다. 햇살에 눈이 부셔 한참 만에야 눈을 제대로 뜨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아름다운 금강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아름다운 금강을 바라보고 있자니 뱃사공은 오로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했습니다. 이윽고 곰녀가 수포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뱃사공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강가를 향해 뛰었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마침 빈배가 한 척 있었어요. 뱃사공은 얼른 배에 올라타 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을 오르고 있던 곰녀가 우연히 금강을 내려다보다 그 배를 보았습니다. 아니 저건 서방님이 아닌가? 곰녀는 깜짝 놀라 후다닥 산을 내려왔어요. 혹시나 하여 먼저 동굴로 가보았더니 역시 동굴 안에는 쌍둥이 새끼곰만이 새근 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곰녀는 새끼곰들을 양팔에 나누어 얹고 손살같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향해 내달리며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서방님 제발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뱃사공은 들은 채도 않고 노만 저었습니다. 아무리 사정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어느 순간 곰녀의 눈빛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봉양했는데 그냥 도망치다니 정말 너무하는구나. 새끼곰들을 안고 있던 곰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곰녀는 이를 낙물고 강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곰녀와 새끼곰들은 깊은 강 아래로 잠겨버렸습니다. 곰녀와 새끼곰들은 다시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후 곰이 죽은 곳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도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이뤄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도 물에 빠져 죽곤 했습니다. 이런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어요. 배사공에게 버림받은 곰이 원안을 품어서 그렇다는군. 맞아. 새끼곰과 함께 자살한 곰이 풍랑을 일으키는 걸 거야. 금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일이 하도 자주 생기자 사람들은 결국 곰의 넋을 달래기 위해 사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사당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곰을 위한 제사도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이 제사에는 배사공도 참석하여 자신의 죄를 참회했습니다. 아무리 곰에게 납치되어 벌어진 일이라 해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새끼곰까지 낳았는데 그냥 도망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미안하오 곰여 쌍둥이 새끼곰아 정말 미안하구나. 배사공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그렇게 사당을 짓고 제사까지 지내고 나자 비로소 금강은 원래의 평온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 사람이 죽는 사고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사람들은 그것을 곰 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아이를 길러준 개 옛날 황해도 안악당에 온갖 자파를 등에 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니는 황하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황하 장수는 결혼한지 십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했어요. 황하 장수는 이골 저골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번 장사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뒤에나 집으로 돌아왔어요. 황하 장수는 아내 혼자 집에 남겨두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 놓았어요. 강아지는 아내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랐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져 금세 강아지 티를 벗고 새끼까지 낳았어요. 황하 장수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얻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내 대신 자식을 낳아줄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봄 봄 보인 10년 만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황하 장수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씨앗은 씨앗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본부인을 내쫓고 안방을 차지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봄 본부인은 열 달 만에 몸을 풀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을 쏟아 본부인은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준 사람은 첩이었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부인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첩은 본부인을 내쫓기는 커녕 자신이 먼저 쫓겨날 생각을 나니 기가 막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아기 때문에 쫓겨난다면 차라리 아기를 없애는 게 낫겠어. 본부인이 아기 낳는 것을 본 사람은 첩밖에 없었습니다. 첩은 얼른 아기를 안아들고 집을 나와 뒷산에 버리고 돌아왔어요. 오늘 밤에 맹수들의 밥이 되겠지? 아니면 굶어 죽든가 얼어 죽든가. 첩은 본부인이 아기를 낳고 정신을 잃은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부인은 한참 뒤에 깨어났어요. 깨어나자마자 옆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기가 없었습니다. 내 아기 내 아기가 어디 갔지? 본부인은 놀라서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첩이 대답했어요. 아기는 죽어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고 숨도 쉬지 않았어요. 죽은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죽은 아기를 뒷산에 버리고 왔어요. 본부인은 첩의 말을 듣고 놀라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황하장수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황하장수는 본부인이 죽은 아기를 낳았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식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황하장수는 본부인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우리에게 자식 복이 없는 것을 어쩌겠소. 당신이 아기를 낳고 기절했다니 당신 건강이 걱정스러울 뿐이오. 황하장수는 안방에서 본부인과 마주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황하장수가 마당을 거닐 때 개가 막 마당가로 들어섰습니다.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며 달려들었어요. 이 녀석아 너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어디를 바삐 돌아다니느냐 집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모르고 황하장수는 가볍게 개를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개는 갑자기 황하장수의 옷자락을 물고 잡아당기는 것이었어요. 이 녀석이 자기 야단쳤다고 화가 났나 왜 남의 옷을 물어당기고 난리야. 황하장수는 개를 쫓으려고 발길로 걷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개는 달아나지 않고 막무가내로 옷자락을 물어당겼어요.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개가 왜 평소에 안하던 짓을 하지? 황하장수는 개가 옷자락을 물어당기는 것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알았다. 너를 따라갈 테니 앞장서거라. 개는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살같이 뒷산으로 뛰어올라갔어요. 황하장수는 숨을 헐떡거리며 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뒷산을 얼마쯤 올라갔을 때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하장수는 고개를 갸우 거렸어요. 갸우 가윽거렸어요. 아니 사람이 설지 않는 산속에 웬 아기 울음소리지? 황하장수는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앞을 보니 개도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개는 억새풀이 우거진 숲으로 자취를 감췄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기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황하장수는 개가 사라진 숲으로 들어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달려온 개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산속에 버려진 아기를 개가 살려냈구나. 황하장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황하장수는 아기가 젖을 먹고 잠이 들자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첩은 아기를 보고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황하장수는 아기를 산속에 버린 첩을 관가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했어요. 황하장수는 아기를 살린 개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충성을 다한 황구 옛날 옛날에 어느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장원급제를 해야지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선비는 이런 결심을 하고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과거에 떨어졌으니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보나.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공부할까. 어차피 내년에 다시 과거를 볼 텐데 1년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거야. 선비는 한양에 남아 과거 준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렇지만 하루 새끼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밤에만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가자니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개 한 마리를 구해 길렀습니다. 황구야 집 잘 보고 있어라. 저녁에는 너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올게. 선비는 아침에 집을 나서며 황구에게 꼭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황구는 그 말에 답을 하듯 컹컹 지렸어요. 저녁에 선비가 돌아오면 황구는 껑충 껑충 뛰며 반겼습니다. 선비는 황구를 쎄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황구야 심심했지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단다. 내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얻어왔으니 많이 먹어. 정보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 한양에서 황구는 선비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으로 가족을 만날 수는 없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 선비는 일하면서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책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공부한 덕에 선비는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황구를 부둥켜 안고 활짝 웃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기쁘지 나는 이제 고향에 갈 수 있게 되었단다. 너도 나와 같이 가자. 선비는 황구를 데리고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내를 만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선비는 마침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나와 선비를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내는 별로 반가워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집안을 꾸려가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당신에게 미안하구려. 하지만 이제 고생은 끝났소. 과거에 장원급제 했으니 앞으로 잘 사는 일만 남았소. 그래요? 잘 됐군요. 아내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선비의 시선을 피해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선비가 한양에서 돌아오지 않자 아내는 다른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나중에 같이 살기로 약속까지 한 사이였어요. 어쩌지 남편이 돌아왔으니 이제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차라리 남편이 없으면 그와 평생 살 수 있을 텐데. 선비의 아내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루며 이런저런 생각을 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남편을 없애버릴까? 그러면 아무 눈치 보지 않고 그와 결혼해서 살 수 있잖아? 선비의 아내는 무서운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선비의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황구는 새벽 일찍 깨어나 부엌을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선비의 아내는 생선을 굽고 고기를 삶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깃국을 끓였어요. 황구는 선비의 아내가 상위의 음식을 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 고깃국을 그릇에 담아 상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고깃국 두 그릇 가운데 한 그릇 에는 무엇인가를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이 식사가 남편에겐 마지막 식사가 되겠지. 황구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고깃국에 독약을 탔던 것입니다. 식사하세요. 제가 아침 준비를 했어요. 선비의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밥상을 차려놓았어요. 선비는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밥을 먹다니 이게 이게 얼마만이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선비는 밥상을 둘러보며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아내는 웃음을 실실 흘리며 말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고맙구려. 선비는 식사를 하려고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때 황구는 마당에 앉아 주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선비는 황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마당에 던져주었습니다. 황구야 너도 배고프지 우선 이거라도 먹어라. 그러나 황구는 고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황구야 왜 먹지 않니 배가 안 고프니 선비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다. 저 녀석이 내가 당신과 정답게 앉아 있으니 질투가 나는 가 뭐 그렇지 황구야 말씀 그만 하시고 어서 국이나 드세요 맛있는 소고기 국이에요 그럴까 선비는 국을 떠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황구가 마루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고깃국을 혀로 핥아 먹는 것이었어요. 아니 녀석이 선비는 어이없다는 듯 황구를 황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구는 몸을 돌려 선비의 아내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놈이 미쳤나? 선비의 아내는 황구를 밀어내려다가 쓰러졌습니다. 황구가 목을 물어버린 겁니다. 선비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무슨 짓이야? 주인의 가족을 해쳐?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너무하는구나. 놀란 선비가 이렇게 소리쳤을 때였습니다. 황구는 벼랑간 피를 토하더니 마루에 고꾸라졌어요. 선비가 살펴보니 이미 죽어있었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황구는 아내가 국에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 대신 국을 먹었구나. 황구야 너는 이 못난 주인을 살리고 대신 죽었구나. 선비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충성을 다한 황구를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주인을 살린 계란은 비석을 세워주었답니다. 젊은이의 젊은이와 삽사리 옛날 옛날 어느 섬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를 했어요. 그래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는 고기를 팔려고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는 닷새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먼저 어물전에 가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팔았습니다. 그라고는 싸전에 가서 보릿살을 샀습니다. 어머니 고무신이 너무 낡았어. 젊은이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신발가게 들렀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 고무신 한 켤레를 샀습니다. 이 고무신을 보면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젊은이는 호주머니에 동전 한 푼 남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무신을 받고 흐뭇해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절로 휘파람이 나왔습니다. 젊은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장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뻗어있는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며 걷다가 벼랑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털이 북슬북슬한 삽살개였어요. 젊은이는 얼른 다가가서 삽살개를 품에 안았습니다. 삽살개는 병에 들었는지 눈도 못 뜨고 몸이 싸늘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쌍해라 넌 집이 어디니 집도 없고 주인도 없는 모양이 구나 우리 집에 가자 젊은이는 다 죽어가는 강아지를 안고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크라고는 온 정성을 다해 강아지를 돌보아 주었어요. 약포를 캐서 다려 먹이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두 달쯤 지나자 강아지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먹을 것도 잘 먹고 기운 차게 뛰어 놀았습니다. 네 이름은 삽살이야 알았지? 삽살아 하고 부르면 한걸음을 달려와야 해. 젊은이는 삽살이를 귀여워 했고 삽살이도 젊은이를 잘 따랐습니다. 젊은이와 삽살이는 자주 어울려 다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삽살이는 강아지 티를 벗고 어른 개가 되었어요. 이제는 섬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져서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민어도에는 유난히 부엉이가 많았습니다. 섬 뒤편으로 돌아가면 벼랑이 있는데 그곳에는 부엉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삽살이는 바람을 쐬러 섬 뒤편으로 갔다가 부엉이 한 쌍을 만났습니다. 이들과는 만나자마자 친해져서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삽살이는 밤마다 이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가 몹쓸병에 걸려 끙끙 앓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의원을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위험합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저는 지금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벌어 갚을 테니 저의 집에 같이 가주십시오. 의원은 젊은이의 효성에 감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말 없이 젊은이를 따라 나섰어요. 의원은 젊은이의 집에 와서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고개를 가로자웠습니다. 너무 늦었네. 병이 깊어져서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어. 한 가지 약을 쓰면 혹시 모르겠지만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네. 의원이 돌아간 뒤 젊은이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 쌀 백성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러고는 젊은이가 젊은이의 묻자 삽사리는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삽사리는 젊은이를 섬 뒤편에 있는 벼랑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바위 틈에 부엉이 굴이 있었어요. 삽사리는 부엉이 굴을 향해 멍멍 지졌습니다. 그러자 부엉이 굴에서 부엉이 한 쌍이 나왔습니다. 부엉이들은 맞은편 바위로 날아가 앉더니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삽사리는 먼저 부엉이 굴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어서 들어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를 따라 부엉이 굴로 들어섰습니다. 부엉이 굴은 입구가 좁았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넓어졌습니다. 삽사리는 발을 들어 한쪽 구석을 가리키며 멍멍 지졌습니다. 젊은이는 삽사리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에는 금은 보아가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푸엉이 굴에 금은 보아가 감춰져 있다니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삽사라 고맙다.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이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도와주었구나. 젊은이는 삽사리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삽사리는 어젯밤 자기 주인이 의원과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히 삽사리는 부엉이 굴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어려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부엉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엉이들이 걱정하지마 금은 보아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밤 금은 보아를 우리 굴에다 옮겨 놓을게. 부엉이들은 그렇게 말하고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젊은이는 금은 보아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의원을 찾았어요. 의원은 말을 얻어 타고 직접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하여 불과 사흘 만에 약을 구해올 수 있었어요. 젊은이의 어머니는 약을 먹고 며칠 만에 낳았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삽사리 덕에 부자가 된 젊은이는 육지로 나가 살았습니다. 땅을 많이 사서 농사를 크게 지었지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얻어 아들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갚은 삽사리는 평생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삽사리가 늙어서 죽게 되자 주인은 부엉이굴 옆에 삽사리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삽사리를 영원히 잊지 않았답니다. 전우치 이야기 옛날에 전우치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남달리 재주가 뛰어난 전우치는 유명한 세상을 만나 열심히 공부를 하여 마침내 도수를 마음대로 부리는 신선이 되었어요. 신선이 된 전우치는 자기 몸을 자기 몸을 무엇으로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자기 몸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수를 한 번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전우치의 도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세상은 매우 어수선했어요. 영거푸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리는 데다 남쪽 바닷가에는 해적들이 올라와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벼슬아치들은 모두 세력 다툼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오냐 나라에서 안하는 일을 내가 한번 해보아야지 굶주리는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제일 급하니까 전우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묘한 제주를 부릴 결심을 했어요. 그는 하늘나라 옥황상재의 신하로 변장을 하기로 마음 먹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붉은 옷에 흰띠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푸른 옷을 입은 사내 아이 둘을 데리고 대궐 위로 둥둥 떠갔습니다. 전우치는 대궐 뜰 위에서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이 이 나라 임금은 하늘의 명령을 들으라 이 소리에 깜짝 놀란 임금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뜰로 나왔습니다. 이때 공중에서 옷의 구름을 타고 있던 신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임금은 들으라 이번에 하늘나라 옥황상재께서는 불쌍하게 죽은 중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대화관을 지으시게 되었다. 그래서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황금대들부 한 개씩을 만들어 바치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 나라에서도 3월 보름날까지 황금대들부 하나를 만들어 놓도록 하라. 그러고는 하늘 높이 떠올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뜻밖의 명령을 받은 임금은 곧 여러 신하들에게 영을 내려 나라 안에 있는 금을 모아 황금대들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대들부를 만들려면 참으로 많은 금이 필요하여 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와 관리들은 싫어도 하는 수 없이 모두 내놓아야 했습니다. 대고래는 전국 각지에서 거둬들인 금이 쌓이고 금을 가지고 대들보를 만들 장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에코 금을 녹여 대들보를 만들었어요.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커다란 금기둥이었습니다. 드디어 3월 보름날이 되었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아침부터 대궐 큰 뜰이 나와 하늘나라의 관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오색찬란한 구름이 대궐 안의 자욱이 서리고 그윽한 향기가 가득히 넘쳐 흐르듯 풍겨왔습니다. 그러더니 높다란 공중에 하늘나라의 관리가 두 산의 아이를 거느리고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머리를 굽혔습니다. 구름 속의 관리는 이번에는 하얀 학을 타고 너울너울 춤추듯이 대궐들로 내려오더니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 임금은 정성이 지극하니 앞으로 나라가 크게 번영하리라. 이 말에 임금과 신하들은 더욱 크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실로 수고가 많았다. 그러나 잠자던 금을 좋은 일에 쓰게 되었으니 이 또한 좋은 일이로다. 하늘나라 관리는 이렇게 말하고 황금 대들보를 들어 올리더니 어느새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우치는 황금 대들보를 가지고 멀리 서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그 금을 팔아 쓸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우치는 서공에서 황금 대들보를 두 토막으로 잘라서 그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쌀 십만 섬을 샀어요. 그러고는 쌀을 배 여러 척에 씻고 돌아와 오랫동안 굶주리던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양식을 받은 백성들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자 전우치는 다음과 같은 방을 써서 여러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여 나를 칭찬하지 마라. 백성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도 나라에서는 권세 싸움만 할 뿐 구할 생각을 하지 않기에 보다 못해 내가 도왔을 뿐이다. 백성들은 남의 덕을 입었다고 생각지 마라. 남에게 맡겼던 물건을 도로 찾았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이다. 내 이름은 전우치이다. 이 방을 보고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했지만 나라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신하들이 떠들어 댔습니다. 이건 전우치란 놈이 임금님을 속이고 금을 모아 가지고 가서 한 짓이 분명합니다. 이놈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전우치를 잡아들이라는 불같은 호령이 조정에서 내렸습니다. 그러자 전우치는 괘씸한 것들 나를 잡아들이라고 내 이놈을 한 번 더 골려주리라. 하고는 다시 황금 대들보 한 토막을 잘라 서울로 팔러 갔습니다. 그 황금 토막을 돈 많은 관리가 샀어요. 오백냥이란 마늘 돈을 주고 산 금을 보니 이건 하늘나라 옥황상재가 내놓으라 하여 가져간 황금 대들보 토막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관리는 이놈이 분명 전우치로 구나 생각하고 나졸들에게 저놈을 당장 묶으라 라며 호령을 했습니다. 나졸들이 오르르 몰려들어 밧줄로 전우치를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너희들은 나를 묶지 않고 무엇을 묶어가려고 그러느냐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다 보니 전우치가 서 있고 전우치라고 묶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나무 토막 이었습니다. 태연이 서있던 전우치는 커다란 병 하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나를 잡으려거든 이 병을 가지고 가라 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병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졸들은 잠시 어리동절에 있다가 재빨리 병마개로 병을 꼭 막았습니다. 병은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나졸들이 가까스로 그 병을 임금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우치는 도술이 매우 용하고 비상하오니 이 병을 기름가마에 넣어 끓여서 죽이도록 하옵소서. 왕을 속인 대제인이니 그렇게 하라. 전우치가 들어 있는 병은 부글부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병 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집이 가난하여 여태껏 따스한 방에서 살아보지 못하다가 오늘 임금님 덕분에 비로소 몸을 녹이게 되었구나. 아 뜨뜻하고 좋다. 이 말에 신하들과 나졸들은 놀라 뒤로 나자빠질 번 했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천둥같은 큰 소리로 호령했어요. 저 병을 꺼내어 박살을 내라. 신하들이 병을 꺼내어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병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다가 이상한 것은 깨진 병 조각들이 저마다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전우치다. 임금은 나를 벌주려고만 하지 말고 백성들을 편하게 하는 일에 힘을 쓰라. 신하들은 말하는 병조각들을 주워모아 가루로 빻아서 기름 가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라고도 부족하여 전우치의 집을 불살라버리고 그 집 자리까지 없애려고 연못에 만들어버렸어요. 임금은 전우치와 맞서서 싸울 방도가 없음을 깨닫고 꾀어 달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을 써붙이 했습니다. 전우치는 비록 나라의 죄를 짓기는 했으나 그 재주와 도술이 뛰어났도다. 미처 그 능력을 알지 못한 것은 오로지 나의 실수다. 이제 전우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내 앞에 나타나면 높은 벼슬을 줄이라. 그러나 이것도 전우치를 잡기 위한 꽤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는 그런 방은 거들떠보지 않고 구름을 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억울한 죄수를 구해주고 관리를 골려주었습니다. 전우치가 하루는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길가 집에서 사나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도 슬프게 우는 소리에 전우치가 사나이를 불러 글가닥을 물었더니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너무도 가난하여 장례를 치를 길이 막막하고 앞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 일이 걱정이 되어 그럽니다. 사정이 매우 딱한 것을 보고 전우치는 족자 하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이 족자를 벽에 걸어놓고 고지기야 하고 부르면 그림 속에서 대답을 할 거요. 그러거든 은 돈 백량만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르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시오.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리면 큰 변을 당하게 될 터이니 조심하시오. 그 사나이는 뜻밖의 일에 어리둥절하며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족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자경이라 하옵니다마는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전우치라는 사람이오. 전우치는 대답을 하기가 바쁘게 자취를 감추어버렸어요. 사나이는 그 족자를 곧 벽에 걸었습니다. 족자에는 큰 집 하나가 그려져 있고 그 집 안에 열쇠를 쥔 아이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나이는 떨리는 소리로 고지기야 하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림 속의 아이가 예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나이는 내쳐 말했습니다. 은돈 백냥만 다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은돈 백냥이 눈앞에 쌓였습니다. 사나이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장사를 지냈어요. 그라고는 날마다 고지기를 불러 한양식 돈을 달라고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나이는 큰 돈을 쓸 일이 생겨 고지기를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양식을 써왔지만 미리 앞당겨 백냥을 쓰고 싶으니 내어다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림 속의 고지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안 될 것이 없지 않느냐 백냥을 쓰고 석 달 동안은 안 달랄 터인데 왜 그러느냐 하고 사나이가 자꾸 졸라대자 그림 속 아이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나이가 고지기를 따라 들어가서 은돈 백냥을 가지고 나오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창고문이 딱 잠겨서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고지기야 하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사나이는 발로 창고문을 쾅쾅 찼습니다. 이때 창고 밖에서 지키고 있던 관리가 창고문을 열었어요. 관리들은 사나이가 은 돈을 담아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웬 놈이 광가의 돈을 훔치느냐 그러자 사나이도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놈이기에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사나이는 자기 방에 걸어놓은 족자라는 생각만 하고 큰 소리를 쳤으나 관리들은 사나이를 호조판서 앞으로 끌고 가서 꿇어 앉혔습니다. 호조판서는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광가의 돈에 손을 댔느냐 사나이는 모든 일이 꿈같기만 하여 어리둥절 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자기 방에 있는 족자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은 돈을 내오려고 한 것이지 광가의 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얘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족자라니 그건 어디서 난 것이며 언제부터 돈을 내다 썼느냐 사나이는 자기가 족자를 가지게 된 일을 죄다 얘기했습니다. 호조 판서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전우치의 도술에 걸려들었군. 여봐라 이놈을 어미 지키는 한편 창고를 열어 제모를 조사해보아라. 관리들이 창고 안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은을 넣어두었던 개에는 청개구리가 가득 들어있고 돈을 넣어둔 개에는 뱀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호조 판서는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고가 여러 곳에서 꼬리를 물고 날아들었어요. 광가의 광에 쌓아둔 곡식이 모두 벌레로 변했다는 보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무기 창고에는 무기가 모두 나무 도막으로 변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전우치의 도술 때문이다. 이놈을 잡아야만 나라가 평안해질 것이다. 임금은 이렇게 말하고 우선 전우치와 한패가 된 사나이 한자경을 사형에 처하라고 영을 내렸습니다. 한자경은 형틀에 메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려는 때였습니다. 벼랑간 사나운 바람이 일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자경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관리들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 역시 전우치가 한자경을 구해간 것이었습니다. 한자경을 구한 전우치는 그래 내가 그대에게 뭐라고 하던가 그대 형편이 하도 딱해서 족자 하나를 주었지만 욕심을 부리면 달이 난다고 이르지 않았던가 하며 꾸짖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었습니다. 도세를 잘 부려서 잡을 수가 없는 전우치에게 자수하면 죄를 용서해주겠다는 임금의 방을 내붙인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전우치가 임금을 배러왔습니다. 임금님의 너그러우신 은혜에 감동하여 자수하러 왔사옵니다. 전우치가 공손히 아래였습니다. 내 너의 재주를 신통하게 여겨 죄를 용서하고 벼슬을 내리려 하니 나라를 위해 중성을 다하라. 그러나 만일 또다시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니라. 임금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은 전우치를 잡아 가두지 않고 선정관이라는 벼슬을 내려주었어요. 그 무렵 함경도 가달산에 도둑의 무리가 들끓어 조정에서는 적잖이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가곤 했어요. 이때 전우치가 임금에게 아뢰였습니다. 가달산의 도둑들이 심히 행패를 부린다 하오니 제가 한번 가서 형편을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이렇게 아뢰고 허락을 얻은 전우치는 그날로 몇 사람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달산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가달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산은 몹시 험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전우치는 부하들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자기는 솔개로 변하여 산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하늘높이 떠서 내려다보니 마침 도둑의 두목 엄준이란 자가 수백 명의 부하와 시녀들을 거느리고 산에서 사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전우치가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 과연 두목 엄준은 예사 사람이 아니었어요. 키가 여덟 척이나 되고 얼굴빛은 붉은 데다 눈이 왕방울 같고 수염은 밤송에 같이 빳빳해 보였습니다. 두목이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멀리 갔던 장소들도 돌아올 터이니 소 열 마리를 잡아 크게 잔치를 벌이라. 이윽고 도둑들의 사냥이 끝나자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서 자기는 장수가 되고 수많은 나뭇잎으로 병정을 만들었습니다. 칼과 창을 든 병정들이 장수 전우치를 따랐어요. 갑옷을 입고 말을 탄 전우치는 도둑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수를 부리자 튼튼한 성모는 금세 깨졌어요. 성 안에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처마를 이어 들어섰고 광마다 곡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높다란 다락이 있었어요. 전우치가 솔개로 변하여 올라가 보니 한창 잔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황금 의자에 두목이 앉았고 그 옆 아래로 장수들이 줄지어 앉았습니다. 전우치는 도수를 부려 밧줄로 잔치상을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바람을 일으켜 차유과 병풍들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폭풍에 도둑들은 발팡질팡 했습니다.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려고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사람 나무 기둥을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전우치는 바람을 먹게 했습니다. 그제야 도둑들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많던 음식들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둑의 두목 엄준이 부하들을 보고 소리쳤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음식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이냐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고 부하들이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이튿날 전우치는 다시 성문 앞으로 가서 소리쳤습니다. 도둑들아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도둑의 두목이 나섰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서 싸움을 거느냐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고 너를 잡으러 온 전우치다. 이 말에 엄준이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칼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한참 동안 싸웠지만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싸우자 내일은 꼭 너를 죽이고 말 테다. 엄준이 말 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전우치는 엄준의 칼을 날래게 받아치곤 했지만 역시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다. 술을 써야지. 전우치는 몸을 한 번 크게 흔들어 자기 몸을 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였지요. 진짜 전우치는 공중으로 올라가고 가짜 전우치가 엄준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듣거라 내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어서 항복하여라 하고 소리치며 공중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엄준이 하늘을 쳐다보니 구름 속에서 칼날이 번쩍이며 번개같이 내려왔습니다. 놀란 엄준이 그 칼을 이리저리 피하려 했으나 당해낼 수 없어 정신을 잃고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전우치의 부하들이 달려들어 엄준을 꽁꽁 묶었습니다. 전우치는 공중에서 내려와 가짜 전우치를 거두어 버리고 도둑의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착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했으니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나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짓는 일에 힘쓰라. 만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때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엄준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모습과 용맹은 과연 뛰어났또다. 그런 힘을 나라를 위해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앞으로는 장군의 부하가 되어 좋은 일을 하겠사오니 들어주소서. 엄준이 빌며 하는 말에 전우치는 내 너를 놓아줄 테니 고향으로 돌아가서 착한 백성이 되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전우치는 가달산에 도둑들을 없앤 공로로 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임금에게 한신하가 아래였어요. 충청도 지방에서 50명가량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키기로 모의했다는 소식이 있사옵니다. 그놈들을 당장 사바드리도록 하라. 임금은 호령했습니다. 며칠 가지 않아 반란을 모의했다는 사람들이 잡혀들어왔어요. 차례차례 문초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놀랄만한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재주가 뛰어난 선정관 전우치님을 저희들의 임금으로 삼아 만 백성을 편안케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저희들은 죽어마땅합니다. 뭐 전우치를 임금은 전우치가 이자들과 서로 통했다고 믿고 전우치를 잡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전우치가 잡혀와서 임금 앞에 꼬러 앉았어요. 임금이 노발대발 호령을 했습니다. 너는 전에 죄를 지었다가 특별히 용서받고 벼 세자리에 앉게 되었거늘 어찌또 못된 무리들과 더불어 반란을 꾀했느냐 이번에는 내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러고는 좌우를 둘러보며 명령했습니다. 이놈을 쳐서 죽여라 나졸들이 우우 몰려들었어요. 전우치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일이옵니다. 조사해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고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전우치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꼭 죽이시겠다면 죽이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소원이 오니 저의 제주 한 가지를 세상에 전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무슨 제주냐. 저는 본 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 없는데 짐승을 그리면 그 짐승이 기어가고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전 그렇다면 어디 한번 그려보아라. 임금은 묶여있던 전우치를 풀어주라 하고 종이와 붓을 내주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전우치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산을 그리고 저절로 골짜기와 폭포가 나타나 물이 떨어지고 개울로 흘러 내렸습니다. 전우치는 그 개울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를 그렸습니다. 그러자 버드나무 가지가 축축 늘어지고 버드나무 아래 안장에 얹어진 낙위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전우치가 임금에게 절을 하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곧 죽을 몸인데 고맙다고 할 것도 없다. 하고 임금은 인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전우치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살려고 임금께 작별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림에 있는 낙위 등에 훌쩍 올라 안더니 산속으로 들어가버렸습니다. 내가 또 전우치한테 속았구나. 임금은 전우치가 사라져간 산골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전우치는 그 길로 대거를 빠져나와 이조판서 왕현이 집으로 달려갔어요. 왕현이란 사람은 전부터 전우치를 몹시 미워하던 터인데 반란모 이를 조사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전우치를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고 죄인들을 시켜 음모를 한 것이었습니다. 전우치는 제 몸을 왕현이와 똑같게 둔갑시켜 왕현이를 혼내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짜 왕현이는 우선 방으로 들어가서 주인인 듯이 앉아있었어요. 저녁때가 되어 진짜 왕현이가 대궐에서 돌아왔습니다. 왕현이가 둘이 되었어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천년묵은 여우가 둔갑을 하여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왔으니 이런 망측한 일이 또 있느냐 하고 가짜 왕현인 전우치가 식구들 앞에서 시체미를 떼며 진짜 왕현이를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니가 어떤 놈이기에 내 얼굴이 되어 내 집에 함부로 들어앉아 있느냐 진짜 왕현이도 지지 않고 호통을 쳤습니다. 가짜 왕현이는 하인에게 시켜 냉수 한 그릇과 개의 피 한 그릇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는 봄 모양이 드러날 테니 보아라. 가짜 왕현이는 냉수와 개피를 진짜 왕현이에게 끼얹으며 무언지 중얼중얼 외웠습니다. 그러자 진짜 왕현이는 금세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여우로 변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제야 알았다는 듯이 여우를 때려잡으려 달려들었지요. 이때 가짜 왕현이가 사람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은 퇴걸에 알린 다음에 처리할 터이니 이놈을 밧줄로 묶어 방에 잘 가두어두라. 여우가 된 진짜 왕현이는 너무도 억울하여 말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아도 말이 되어 나오지를 않고 기운만 쑥 빠져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가짜 왕현이는 여우가 갇혀있는 방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왕현이는 들어라. 너는 나와 무슨 원수진 일이 있다고 나를 해치려고 하였느냐. 내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다고 나를 죽여 없애고 내가 대신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 하려 하였으니 이제 너는 죽어마땅하다. 그러나 나는 본 뒤 남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라 너를 용서해주겠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가짜 왕현이는 이렇게 말하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가짜 왕현이는 전우치가 되고 야호는 왕현이가 되었어요. 왕현이는 그제야 전우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재주는 세상이 다하는 터인데 내가 어리석게도 깨닫지 못했소이다. 목숨을 살려주시니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전우치는 왕현이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고 구름을 타고 어디론지 사라져 갔습니다. 왕현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전우치의 도술은 참으로 용하기도 하구나 사람을 혼내주기만 할 뿐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으니 고마운 사람이로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충성을 다한 황구 이야기는 주인을 죽이려는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인을 살려낸 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개가 은혜를 갚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황구 이야기에서는 단지 주인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다한 개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캐라는 동물은 단지 그냥 주인이라는 이유로 충성을 다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 인간들 옆에 가까이 지내는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